옥천 대청호변에서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엇갈립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드넓은 대청호 인근의 한 마을. 이곳 110만여 제곱미터의 27월 규모의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청호 인근 옥천에서 골프장 건설 추진은 2012년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된 지 10년 만입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조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골프장 예정지 인근에서 멸종위기 2급인 수리부엉이와 서식지까지 발견되면서 환경단체까지 나서 골프장 조성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옥천 골프장 건설 사업은 군의회 심의 등이 마무리되면 조만간 충청북도에 관련 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옥천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했고 또 공청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남은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와 산세가 어우러진 옥천에서 10년 만에 재추진되는 골프장 건설 사업. 환경 훼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